오늘의 뉴스나인입니다. 서울 일부 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9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냉동고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. 밤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출근길 혼잡이 우려됩니다. 나경원 전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김기현, 안철수 양자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결단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안 의원은 아쉽다고 했습니다. 중국 해킹그룹이 우리나라 학술기관 홈페이지 12곳을 실제 해킹했습니다. 이들은 2천여 곳 해킹을 예고했는데 과기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비했지만 막진 못했습니다.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서 선원 22명을 태운 홍콩선적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. 이 시각까지 14명을 구조했지만 9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.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100곳이 시범 운영됩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